요즘에 뉴스 혹시 본 적 있나요? 승리가 승리에 대한 뉴스 봤어요. 파티한 거 청녀들 뭐라 뭐라 하고 무슨 춤을 왜 해요. 누군가를 알게 되잖아요. 잘못한 거를 창피하잖아요. 그런데 왜 알면서 굳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사람들은 왜 자신이 그 높은 그 집이 있던 곳에서 다 내려오려고 해요. 몰래카메라는 왜 촬영하는 거예요. 왜 다른 친구들한테 보내는 거예요. 판빵밖에 안 가는데. 나는 나는 아이들.